안녕하세요. 햇본입니다. 우리 희열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우리 임영웅 아이미러 더 스타디움 굿바이 싱얼룽 상영회가 와! 카페에 떴네요. 상암별에서 노는 하늘빛 축제 임영웅과 임영웅 시대가 함께한 선스타디움 입성기 이렇게 아름답게 핑크빛으로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물고기 뮤직에서 상영 일정은 2024년 11월 2일 토요일에서 3일 일요일까지 극장 및 세부 일정은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매자 특전은 오리지널 퍼스터 A3 앤드 포토카드 1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내가 상영 일정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쭉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히어로가 늘 보고 싶죠? 네, 너무 멋진 우리 히어로 바라만 봐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우리 임영웅 임영웅 I am 히어로 더 스타디움 이렇게 아주 멋있게 우리 히어로가 나왔고 굿바이 싱얼농 상영회가 네, 종룡기념입니다. 자막이 떴어요. 아, 여러분들 굿뉴스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따라 부르면 즐거움이 두배 생생한 현장과 감동을 굿바이 싱얼농 상영회에서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우리가 좋아하는 온기나 또 홈첸지나 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아, 사랑의 그대를 또 많은 우리 히어로에 정말 신나는 것부터 정말 감동에 섞인 많은 노래가 이벡트 정보 알려드릴게요. 진행 일정을 11월 2일 토요일 11월 3일 일요일 진행 극장 광주터미널 대구 현대 아시아트 영등포 용산 아이 파크몰 여러분, 예매 오픈은 10월 29, 화요일은 13시예요. 증정 경포비 또 있네요. 오리지널 포스트 아시아트 에이스토리 앤드 포토카드 일정 아, 우리 히어로 사진만 보면 그저그저 기쁘죠? 아티스트의 사연과 송글씨가 인쇄되어 있어요. 우리 히어로에 예쁜 글씨가 씌여 있어요. 아이엠 디어로 임영웅 아이엠 이로더 스타디 오리지널 포스트 여러분께 이렇게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정말 굿 뉴스죠? 또 깊은 소식이죠. 자, 근데 꼭 확인할 게 있네요. 싱글롱 상영회를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함성 등이 가능한 상영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조연한 관람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다른 회차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CGV 네 아, 거기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벤트 내온은 영화사 사정에 의해 사정고지 없이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품의 종류는 선택이 불가하고 수령은 교환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본 경품은 비매품입니다. 판매 목적의 수령은 삼가 부탁드려요. 모바일 선물 티켓의 경우 경품 분할 지급이 어떻게 해요? 불가합니다. 예매 수량에 한해 1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자, 임영웅의 히어로더 스타디움은 다 보신 거죠? 우리 히어로 얼굴 한 번 더 보세요. 하아, 감정이 하아, 아름다운 목소리 히어로가 서 있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하아, 우리 영웅시대 너무 멋있죠? 네,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아주셔서 감사해요. 또 여러분께 좋은 소식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임영웅 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앵 건앵 헵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